Coming to a Day With Honey 바리 클래어 안녕! Edee with Honey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깜짝 선물로 다른 멤버들 저를 보러 왔어요 제가 어제 너무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듣다가 오늘 갑자기 응원하러 와줬는데 그건 제 티마이 티마이입니다 오늘 쥬을 착용했으니까 잘 보이게 하구나 아니면 가끔씩 재미있게 미에서 찍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웃긴 행글인데 그게 포인트예요 주얼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주얼리들 착용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요 체리 버슨 되게 유명한 길이 있는데 거의 다 꽃 다 이렇게 핑크꽃만 날리고 그런 길이 본 적 없어서 거기 가보고 싶고 바다에 가서 모래 위에 앉고 점심을 먹고 싶어요 요즘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롬콤 영화들이랑 최근에 저 쟤넬링? 약간 읽기 시작해봤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자기 전에 조금 쓰고 자요 오늘 촬영장에서 오면서 듣는 음악은 Harry Styles 앨범 Harry's House를 쭉 들었어요 저 거기 그 앨범 애정 되게 많이 가고 뭔가 신나면서 차분하니까 아침이나 뭔가 헤매볼 때 딱 완벽한 앨범이에요 요즘 즐겨 먹는 음식은 템페예요 단위가 추천해줬는데 너무 제가 콩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쇼매는 되게 심플하면서 디자인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고르기는 되게 어려운데 오늘은 제 최애 주얼리는 그 티아라 드릴 것 같아요 버니즈 오늘 쇼매랑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고마워요 그러면 쇼매랑 화보 촬영이 잘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